멜리 야 삐아귀 삐아귀가 죽었어 삐아귀가 이렇게 됐어 누가 그랬어 복만해 멜리 불쌍해서 이렇게 말 안주는 거야? 물어 뜯고 완전히 이렇게 됐네 멜리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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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봤어 물어 뜯고 하는 거 멜리야? 멜리 이거 하지마 이렇게 불쌍해 이것도 뭐 삐아귀 삐아귀야 삐아귀 또 물어 뜯는 거야 안전히 아작을래나? 안전히 또 먹는 게 아니야 복만아 복만이 물어 뜯는 거 봐 어 이빨가리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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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또 물까지 마시고 삐약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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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음 음 음 음 딸이 세명이래 그쵸? 응 다진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